안녕하세요. 저는 슈스 이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아니, 진짜 이게 첫 바람이 탈하게 부니까요. 고기 좀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고기 하면 또 구워 먹는 게 제맛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울 때는요. 이왕이면 넓게 구워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릴을 하나 구입해야겠다 하신다면 그릴은 요즘 뭐가 대세? 와이드가 대세입니다. 와이드가 대세입니다. 오늘 독일 주방 명가 그러면 또 BSW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BSW 와이드 그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와이드 그릴 하면 가격대가 와이드할 것이다. H몰에서요. 7만 9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BSW 6종 칼블럭을 함께 드리니까요. 지금 12만 4천 원에서 7만 9천 원이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앉아서 돈 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칼이 안 들면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블럭에 딱 꽂아서 이번 추석 때는 근사하게 칼은요. 선물 받는 거 아니래요. 자기가 구입해야 되는데 오늘은 추가 비용 없으셔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요. 그릴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이드 그릴로 선택을 딱 하세요. 그러면 뭐가 좋느냐. 사실 많은 분들께서 그릴을 구입을 하실 때 그릴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하실 테지만 지금 보시면 보통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외식비. 외식비죠. 왜요? 엄마가 힘들어. 엄마가.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으로 그릴을 한번 사볼까 해서 샀더니 여기 고기하고요. 저희 와이드 그릴의 고기하고 고기 수가 다 같은데 일단 겉으로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크기가 벌써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시는 일반 그릴을 두 배를 늘려야 와이드 그릴의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와이드 그릴이요. 지금 66.85cm입니다. 저희가요. 사이즈가 66.5cm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기 양이 중요해.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사실 두 분 다 안 올라와요. 보통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여기서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는 일이 생겨요. 앞접시를 찾습니다. 고기 잘라놔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와이드 그릴 쓰시면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맞습니다. 저희가 미니 테이블도 함께 드리기 때문에요. 테이블만 딱 올리시고요. 이제 고기는요. 이제는 어머님들이 자르지 마시고요. 이제는 남편분들이 남편분들이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얼마나 사랑받는. 아니 그러니까 사실요. 이제는 아빠는 앉아있으면서 내가 도와줘?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이렇게 근사하게 고기 받침대까지 딱 있으니까 이렇게 맛있게 구워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다가 야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 끝이에요. 한 번에 준비 딱 해오고 7명, 8명이 쫙 둘러앉아갖고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찌개 먹으면서 밥 먹고 그래서 집이 좋아요. 아이들은요. 딱 먹고 나서 각자 할 일하고 TV 보고 이야기 두런두럴하면서 집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온 가족이 하셔서 사실 물자 10개월 이용하셔서 한 달에 13,000원이면 그렇죠. 아니 진짜 이렇게 새 나가는 간식비만 조금 줄이셔도 구입하실 수 있는데 이왕이면 이 BSW 칼블럭 세트 드릴 때 하세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추석이 되면은요. 여러 가지 요리하시면서 칼날이 좀 무딜 수도 있는데 지금 BSW 정품의 6종 칼블럭을 받으시니까요. 지금 H몰에서 7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을 다 동일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아니 칼 안 들면요. 진짜 추석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7만 9천원 따로 내지 마세요. 오늘은 BSW 와이드 그릴 선택하시면 함께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혜택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반부터 주문이 이어지는데 너무 잘하신 것이 고기는 일단 기본이에요. 그리기기 때문에 와이드하게 한 판 풀코스로 고기는 기본이고 추석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추석 돌아오면은 또 이제는 추석은 낮에 더워요. 아주 여름 끝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뭘 왔냐. 녹두점만 구워도 하게. 그러면서 옆쪽에 또 매운 거 드시면 입맛을 좀 살짝 식히기 위해서 이 맑은 탕이 필요하잖아요. 맑은 조개탕, 그 다음에 저희가 마늘 종지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리 하나 먹다 보면 또 부족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요. 이제는 편안하게 딱 한 테이블에 딱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빠들은 꼭 또 마늘 종지가 있어야 돼요. 마늘 있어야 돼요 남자들. 마늘 보글보글 끓이면서 이렇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별미로 철판 요리까지 집에서 이러니 외식비 걱정 없이 집에서 이 BSW 와이드 그릴만 있으면 가능한데 이게 사실 홈이 있으면 고추장 요리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크면서 좋고 닿기 편에 좋고 그러면서 철판 요리까지 가능하고 전 팬 필요 없이 후라이팬 대용으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초반부터 지금 주문 전화 대단합니다. 오늘은요. BC카드 5천 할인되면서 문제 10개월 할부가 있어서 한 달에 13,500원이면 외식비가 뭐예요. 아니 진짜 솔직히 우리가 쇼핑하러 나가서 외식하러 나가는 기름값만 계산하셔도 이거 구입하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꼭 가져가세요. 이거 와이드 보관 간편하다는 거죠? 이 가방에 넣으시면은요. 딱 넣어놓으셨다가 뭐 펜션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때 남편분들이 딱 이렇게 메주시면 돼요. 너무 근사하죠. 이 로고도요.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쁘게 메실 수 있어요. 시댁에 하루 종일 가서 호라인펜으로 전 고시로 할부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BC카드 이용하시면 5천 원 할인 더 되면서 보관 걱정하지 마세요. 와이드 그릴 보관 너무너무 간편하죠? 지금 저희가 BSW 가방도 함께 보내드리기 때문에요. 보관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 여행 가실 때도 여기에 딱 넣어 가세요. 차에 트렁크도 쏙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 있는데요. 저희 친정어머니 고기 오늘 먹자 하면 예 그거 가져와라 신사드리겠습니다. 칼 받으실 수 있는 날 이런 날 하세요. 저희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